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럭과 관련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어제 방송된 어제죠 13일 밤 10시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있었습니다 더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들 미스터트럭의 탑6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대선배 레전드 가수 트롯 박사 6를 만나 같은 무대에서 같은 시간대에 동등한 입장에서 노래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요계에서 스타 가수와 무명 가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천당과 지옥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전에 영탁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옛날에 무명 시절에 당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욕탕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모욕탕의 손님들이 나오면서 좀 비켜라 왜 모욕탕 앞에서 얼쩡거리느냐 길거리 버스킹입니다 버스킹이 아니죠 어느 행사에 돈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켜달라 거리적거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지금 트롯 박사 6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? 절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노래 한 곡 더 불러달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스타 가수와 무명 가수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이 트롯 박사들이 한참 스타였을 때는 사실은 트롯맨 6는 태어나지도 않을 상황이었고요 이들이 무명 시절에는 이들에게 유명 가수인 상태죠 이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무대에서 함께 대등하게 아니 오히려 요즘은 이 트롯 박사보다 더 유명 대세 가수로서 함께 무대를 꾸미니 감동이 아닐 수 없죠 이 대표적인 게 영탁과 강진의 무대였습니다 영탁이 강진의 연하의 남자를 불렀고 강진은 영탁의 찐이야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율동이 그렇게 어설펬지만 그래도 감동스럽게 불러주니 영탁이 폭풍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이 장면이 어제 방송을 대변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대세 무명 가수에서 대세 가수로 등극을 했고 이 트롯 박사들이 늘 만나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자 이 강진의 노래 막걸리 한 잔을 불러서 대스타가 된 영탁이 강진이 영탁의 노래 찐이야를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영탁은 폭풍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제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래서 자 좀 놓쳤는데요 좀 늦게 얘기했는데 이래서 어제 사랑의 콜센터가 시청률 대박을 쳤습니다 어제 시청률이 20%대를 회복했습니다 전주에는 푹 떨어졌는데 다시 20%대를 회복을 해서 1부가 17.6% 여기 보이시죠? 그리고 2부가 20.2%를 찍었습니다 전주의 시청률을 보시겠습니다 이랬었습니다 전주에는 17.9%로 전주보다 이번 주가 많은 높은 시청률을 보여서 2.2%포인트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20%대를 회복한 거죠 그만큼 어제 방송이 재미있었다는 증건데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은 대부분 5학년, 6학년, 7학년 누님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어제 무대가 더욱더 감동스러운 거죠 왜냐? 이 누님들에게도 개발도상 시점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나도 옛날에 어려웠다 지금은 자녀들도 잘 되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안정감이 있는 상태지만은 나도 어릴 때는 정말 어려웠다 60년대, 70년대 이 개발도상 시점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배고픔도 이기고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어느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이 5학년, 6학년, 7학년 누님들에게는 맞다, 나도 그렇다라고 나도 그랬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탑6의 탑6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미스터트롯 팬 중장년층 팬들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정말 저도 재미있는 걸 넘어서 감동스러운 방송이었다 물론 어제 사랑의 콜센터에 콜은 없었습니다 역시 사랑의 콜센터는 예능보다는 노래입니다 어제는 오직 노래만 있었습니다 대결?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? 노래방 기기는 이 노래방 기기의 마스터 심사위원은 믿을 수가 없는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트롯 박사가 4대1로 졌지만 졌다고 뭐 실력이 없다? 아닙니다 와 역시 박사는 박사였습니다 이 노래의 깊이가 훨씬 깊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무대였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 중에 세 번째 강진과 영탁의 장면이 어제 방송을 대변한 장면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결이 끝나고 탑6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대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한 것만으로 영광이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트롯 박사들과 함께 대등한 입장에서 아니 오히려 더 높은 대세 가수로서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? 무명 가수의 서름을 디딘 탑6의 그 절절한 그 말하자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정상이 된 그 상황이 그대로 연출된 방송이어서 정말 감동이었고요 이래서 이 탑6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승리해서 얻은 선물을 선배님들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? 자 이렇게 되자 대결에서 져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선배님들이 박사6가 정말 주는 거냐 하고 또 애드립을 치면서 좋아하는 모습들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 후배들의 양보 선배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 애드립을 친 거죠 뭐 그 선물을 받아서 좋겠습니까? 후배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더 좋았던 거죠 이게 어제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의 모습이었고 감동스러운 모습이었고요 그 결과 시청률이 툭 떨어졌다가 다시 20%대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간 글자의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